자 여러분들 요번에 이제 주스텝 9만 찍었고 요 무토 마약 찍어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보스 타임어택 기록을 좀 세워볼까 싶어요 저번에는 3중 마약이어가지고 이제 보스 기록이 좀 잘 나왔어 아마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할텐데 제가 스우랑 데미안은 기록을 못 세웠거든요 그때 오늘 기록 세웁니다 두 개 합쳐서 2분 미만으로 도전해볼게요 네 두 개 합쳐서 2분 미만으로 진짜 주스텝 9만 아크가 어느정도 스피드가 나오는지 제가 압도적인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터뜨렸어 스펠 좀 채울게요죠 아니 상관없어 이거 지금 이거 늦은건 아니에요 어차피 보슬 터지는건 똑같아 어차피 보슬 터지는건 똑같고 들어가자마자 찬스의 메소풀 그여축 바로 바로 바인드 아크 바인드 보슬 터졌어 어차피 바컷만 내면 돼 아 얘 날았어 아 이거 잠깐만 가자 자 찬스의 메소풀만 쓰고 바인드 먼저 걸고 엠버니크 그여축 아 그여축까지만 쓰고 바인드 걸자 바로 엠버니크랑 옥뜨를 나중에 쓰고 바인드 걸었어요 아 끄덕끄덕끄덕끄덕끄덕끄 바로 차세 바로 바로 웹업 바꾸고 엘에다도 막 갑니다 굶지 및 공중에서 쓴다 와 원기레스고 엘몬 꺼져 엘몬 꺼져 잡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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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기막타만 들어가면 잡는다 아아아아아아 컷! 나이스! 와아 데미안 몇초야 이거 와아 가자 오케이 아이제 수고 그대로 퇴원 레츠고 아싸 운빨 받아줬다 에라다 놈 없이 가자이 코스 썼어요 엠버리크 켰어요 바로 준비할게 바인드 원기 레츠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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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얘가 지금 전개줄 썼기 때문에 텔포 안합니다 지금 가자 끝! 나이스! 42초 컷! 가자! 야아 오케이 데미안 1분 7초 스우 42초 합산 1분 49초 아 에반데 아 쟤너부터 킬게요 거냐 이거 야 바인드 걸고요 아 끄더러가 더욱 레츠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와 이거 님들아 딜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 딜? 지금 스펙업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저도 오 자 영혼의 빡 딜 가자 가보자 가보자 또 차가 또 차가 야 딜 돌았다? 어? 야 변신 게이지가 많으니까 자 자 무적게 한번 써주고 지금 물약이 없어요 자 업드 키고 앙 자 위로 한번 뺏다가 앙 자 위로 한번 뺏다가 아 아 나 간다 이거 야 살았어요 아 너무 완벽한 한 사이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딜봐 나 미친거 아니야 지금?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딜모 힘? 이게 주스텝 9만의 힘인가? 에르르르 레츠고 아 굶주면 에스고 에버리그 또 일찍 썼어 와 와 이거 딜 뭐지? 뭐지? 겨울이 반응 엉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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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가 엉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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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